안 가 오기 전에 들은 말이라고 했었잖아요, 실장님한테. 네. 그럼 순장주가 될 줄 알고 거길 왔다는 거예요? 네. 왜요? 혹시... 네, 맞아요. 미란 씨 때문이에요. 미란 씨 구하려고 자원했어요. 어디서 개시작이야? 네? 왜요? 별로였어요? 이런 거 남자가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넌 여기서 계속 지낼 생각이야? 생각 중이야. 어차피 난 다시 그 집으로 가기 싫으니까. 그리고... 딱히 갈 데도 없고. 너는 최 회장을 믿어? 아직은 잘 모르겠어. 근데... 최유진을 싫어하는 건 나랑 똑같은 것 같아. 너무 걱정하지 마. 내가... 내 옆에는 네가 있잖아. 내가... 내 옆에는 네가 있잖아. 내 옆에는 넌. 나 잡아봐라. 나 잡아봐라. 나 잡아봐라. 나, 나 잡아봐라. 나, 나 천천히 가요. 가시야 잡힘 죽인 분 다. 네. 왜? 나도 잡아봐. 뭘 잡아? 아, 저 쟤네처럼 좀 잡아보라고. 재밌어 보이잖아. 야, 저걸 어떡해? 그 뭐, 저게 뭐가 좀 있어 보여? 저게 미친거지? 잡아봐. 나 간다? 잡아야 돼? 아, 싫어. 못해. 저게 뭐야. 유치해 죽겠어, 진짜. 얼음, 얼음. 기다려. 나 잡으러 와야 돼? 땡! 땡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안 해. 아, 재밌게 놀자, 우리도. 아, 재밌게 놀으면 좋은데. 나 잡으러 와, 알았지? 땡! 그래, 가라. 안 한다, 난. 땡! 유치해 이렇게 안 한다고. 아, 싫어, 정말. 아, 이거 왜 하는 거야. 여기가... 롤라라라. 롤라라라라라라라. 롤라라라라라라. 보디가드 액션 더 K2